네, 안녕하세요. 우리 금강경 인생수업 5회차입니다. 물론 원고를 읽고 난 다음에 출판사에서 금강경 인생수업이라고 했어요. 인생수업이라는 책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수업은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제가 페떼르 에르베이라는 사람, From Tragic to Magic, 비극에서 마법으로, 제목은 God I Am이에요. 이거 한국어 번역판은 우리는 신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제목을 우리는 신이다라고 하면 참... 그런데 God I Am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확히 해석하려면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 상태야. 이 소리거든요. God I Am은 신, 나의 존재 상태가 신이야. 그러니까 존재 상태의 나와 소유 상태의 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책이 참 재밌었는데 그 책은 이렇게 제목을 번역을 이상하게 해서 헷갈리긴 했지만 물론 신은 우리의 존재다. 이러면 더 어렵죠. 사람들이, 일반인들한테는. 그래서 이 책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처음 시작하는 것만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영혼 속에는 희망과 기쁨을 갈구하는 소리없는 아픔, 채워지길 갈망하는 어떤 공백이 존재한다. 희망은 어떤 일이 생기리라는, 어떤 것이 다가오리라는 기대이다. 하지만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은 그런 희망을 넘어서서 우리가 바라는 바에 이르는 것 우리 영혼이 혼돈과 슬픔과 침체의 검은 구름에서 벗어나 찬란한 빛과 사랑의 높이로 올라가는 것이다. 내가 이 책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은 이런 가장, 환상, 그냥 껍데기만 씌워놓은 것 같은 그런 껍데기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겉모습과는 달리 그 어느 때보다 정말로 중요하고 가슴 벅찬 시대임을 밝혀줄 것이며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솟구치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불성, 우리의 성품, 우리의 영성이 끝없는 모험 삼라만상이 새롭게 거듭나는 자유 속으로 풀어나도록 고무해 줄 것이다. 처음에는 저도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를 하는데요. 금강경제 2분을 앞두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몸뚱이, 저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기회생 우승택이죠. 이 기회생 우승택이 좋은데 예전에 기회생 우승택과 다르게 이번 생에 기회생 우승택, 그리고 이번 생에 이러한 공부를 하시는 지금 우리 시청자 분들, 구독자 분들은 인신난득 불법 난봉 사람 몸 받기 어렵고 거기다가 부처님의 가르침 만나기 어려운데 그 두 가지 복을 다 받은 그 두 가지 복을 다 갖춘 정말 대박의 금생의 내가 사주를 받아온 육신의 내가 누가 누구를 가르치냐 인신난득 불법 난봉 낙처를 받은 그 대박을 맞은 사주받아온 육신의 내가 그 지성의 내가 이러한 지혜의 내가 꼬맹이 보이죠? 나의 영혼을 가르치는 거예요. 육신의 내가 부처님한테 불법을 배워서 나의 영혼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 수업은 그래서 새새생색 몸 바꾸어 가며 오늘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나의 길 잃은 영혼을 공부시켜 환지본처 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영혼은 어디냐 여기에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있어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나, 얘한테 있는 거예요. 나, 기해생 우승택의 몸 안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영혼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었는데 이번 생에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했는데 이번에 남자의 몸을 받아갖고 나왔고 오늘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남자의 몸을 갖고 나온 사람 그 영혼이 남자의 몸을 갖고도 나왔고 여자의 몸을 갖고도 나왔죠. 그래서 이 불교 공부는 이런 공부는 누가 누구를 자기가 자기 영혼을 가리키는 건데 이거를 스님들이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공부 내가 나를 찾는 공부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거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영혼을 가리키는 거라고 했죠. 인간 영혼 속에는 희망과 기쁨을 갈구하는 소리 없는 아픔 채워지길 갈망하는 공백이 존재한다. 우리의 희망은 어떤 것이 다가오리라는 기대이다. 하지만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은 희망을 넘어서서 우리가 바라는 바에 이르는 것 영혼이 혼동과 슬픔과 침체의 검은 구름에서 벗어나 찬란한 빛과 사랑의 높이로 반지본처에서 올라가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은 이런 허상만을 보는 가장의 베일을 찢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겉모습과 달리 그 어느 때보다 살아가기에 가슴 벅찬 시대임을 밝혀줄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이번 생에는 정말 다시 한번 솟구치도록 다시 한번 영성의 끝없는 모험 불성의 끝없는 모험 삼나만상이 새롭게 거듭나는 자유 속으로 풀려나도록 고무해 줄 것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 영혼을 가리키는 공부가 인생 수업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금강경 인생 수업 심층 공부 자율 후원금 성우고사가 이제 와서 해 줄 텐데 앞부분만 먼저 제가 박서현 님 고맙습니다. 염선숙 님 고맙습니다. 김영홍 님 감사합니다. 정태호 님 감사합니다. 하동규 님 감사드리고요. 정창민 님 감사드리고 이영주 님 김지수 님 박서현 님 염선숙 님 제가 이름 부르면서 얼굴이 매치되는 분도 있고 매치가 안 되는 분도 계신데 박서현 님 김영홍 님 정태호 님 하동규 님 이영주 님 이영주 님 이영주 님 김지수 님 네 고맙습니다. 이영주 님 암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신 덕에 같이 공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금강경 인생 수업의 제 1장은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출판사에서 원고를 읽어보고 이렇게 했어요. 1장을 금강경 1분부터 8분까지 했는데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잘했네. 그래서 제가 동의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강경 1분 지나서 2분 할 거죠. 부처님의 스텝들. 부처님의 제자들. 요거 할 차례입니다. 이 금강경 2분에 보게 되면 부처님 제자들이 1200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그거 안 가르쳐 주세요? 왜 우리한테는 보직을 안 주세요? 이 소리거든요. 누구랑 비교해서 얘기했냐면 이 보살들을 얘기한 거예요. 보살들은 약사여래 보살, 관세음보살, 돌아가신 조상님들, 직근강 보살, 허공장 보살, 여러 가지 법계의 운영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보직을 다 줬는데 우리는 왜 그거 안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종범스님 법문에서 들은 얘기지만 아이가 커서 엄마한테 묻는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 나는 누가 낳았어? 그러면 엄마가 낳지. 아빠는 뭐 했어? 아빠? 아빠도 뭐 같이 낳지. 엄마가 낳는데 아빠는 뭐 한 건데? 그러면 이거를 생물학적이고 얘기를 해주면 애가 알아들어요. 애가 못 알아들으니까 다리 밑에서 갖고 왔다. 뭐 서양 같으면 펠리칸이 이렇게 새가 이렇게 우리 집에 왔어.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는 그대로 얘기를 못하니까요. 부처님도 왜 제자들한테 금강경 얘기할 때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느냐. 니네가 부처야. 이러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아빠는 뭐 했어? 아빠가 너 만들 시앗을 줬지. 근데 그 시앗 나는 왜 안 주는데? 어디 좀 보여줘봐.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 그럼 엄마는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처럼 니네가 부처야. 라고 얘기하면 니네가 신이야. 니네가 하느님이야. 그러면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이 교회 가면 태반이고 지금도 절에 가면 니네가 부처야.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고 스님들도 안 믿는 분들이 많은데 나야 밥 먹어야 되고 똥 싸야 하는 인간이고 부처님은 아니시라고 이런 스님들이 엄청 많으신데 못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랬는데 때가 되니까 이렇게 딱 수보리 존자나 1250인들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 물어보기 전까지는 부처님은 뭘 가르쳤냐. 부처님 산법인 무상, 무와, 고 이것부터. 이건 그냥 도장 꽉 찍는다. 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무상이라는 게 뭐냐. 항상함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요즘 아직 더위가 있지만 이 더위가 항상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가을이 오고 서늘해지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몸이 있지만 몸이 없어지잖아요. 핸드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상전 벽회라는 말이 있듯이 10년 지나면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없어지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다 옛날에 우리가 살던 집 항상함이 없잖아요. 결국은 다 없어지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무상을 제가 뭐라고 첫날부터 설명했냐면 균형이다. 그게 뭐 미워서 없애지는 게 아니라 모든 있었던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또 모든 부족했던 것은 채워지는 것으로 이렇게 천친 거울처럼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상은 균형을 의미해요. 돈이 없다? 아프다? 뭐가 인간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 근간관계 공부하면 다 균형을 맞춰요. 그럼 무화가 뭐예요? 비유하면 텅 빈 허공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는 북두 칠성 별 7개 중에 4개는 이미 폭파돼서 빛만 날아오고 물질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 법계에서는 우리 몸도 그렇죠. 우리 조금 있으면 중앙절이면 조상님들 그거 하잖아요. 저도 어제 그제 벌초 갔다 왔고 꿈에 조상님들 사인 이렇게 좀 봤고 몸만 없지 어딘가에 그분들의 의식 상태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화라는 것은 지금은 육신의 낙 어제 얘기한 거짓자기는 거짓자기는 어떤 역할을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본래는 우리의 몸도 다 균형을 상태에서 생각해 보시면 각자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 보세요. 이렇게 다 허공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이게 무화죠. 이걸 아는 게 시간 속에서만 여름이고 시간 속에서만 65세고 시간 속에서만 남자지 시간이란 자체가 물리학적으로 이미 증명되다시피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틀 속에서 우리가 우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거짓자기의 근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고는 뭐냐 이렇게 무상한 건데 없는 건데 있다라고 이번 생에 불교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죠. 수없이 몸 바꾸어서 태어났죠. 수없이 몸 바꾸어서 태어났는데 영혼이 우리 몸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체험하기 위해서 영혼이 물질 세계에 나와서 의식으로 존재하던 영혼이 물질 세계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물질은 항상 음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인데 사실은 기둥 하나인데 기둥 두 개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하나인데 이번 생에 자기가 맡은 역할이 남자로서의 어떤 역할 여자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처럼 있다 없다도 본래 하나인데 그렇게 나온 것이고 길다 짧다도 부자도 가난하다도 젊음과 늙음도 모든 것이 이분법적인 세상 물질 세계가 이분법적인 세상이고 음극 양극처럼 그렇게 양극성의 세계이고 상대성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리킨 거죠. 무상, 무화, 고를 가리킨 거죠. 그래서 이거로 1250인들이 이거를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두려움과 욕망과 이렇게 고요 속에 머물게 됐죠. 무상도 알게 되고 그래서 해탈을 해서 몸을 안 받고 그 다음에 고에서 금강경 9분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아랏야 행을 즐기고 편한 상태가 되는 거고 무화가 되는 거고 이거죠. 그랬는데 부처님이 금강경에 와서는 금강경하고 금강경에서는 수기를 해 주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애들이 그렇잖아요. 엄마, 나 누가 났어?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알게 되잖아요. 선생님들한테 배워서 학교에서 배워서 그때는 얘기해도 되잖아요. 이제는 얘기할 때가 된 거죠. 네가 부처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부처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참된 인식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영혼이 항상 두 가지 목소리에 시달리다가 몸이 요구하는 것에 시달리고 자기 본래 법성 불성 신성 영성 두 가지 목소리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참 자기가 나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서 우리 영혼이 길을 헤매던 것을 방향을 딱 잡는 거죠. 어디서부터? 금강경서부터 반야경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 주인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죠. 참나는 따라오는 거죠. 처음부터 처음부터 참나를 제가 그러니까 주의를 잡고 있고 주인공을 관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부터 여래가 뭐다라고 해서 가르쳐주진 않죠. 부처님도 따라와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주인공 찾아다니고 참나 찾아다니고 자기 부처 찾아다니고 그래갖고 자기가 깨달았다 어쨌다 하는 분들은 100% 마구니를 만나게 돼 있거든요. 부처님도 자기 제자들한테 너네가 부처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35년 있다가 가르쳐줬는데 처음부터 네가 부처야 그러면 내가 하느님이야 이러면 완전히 마구니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금강경이 참된 인식을 하면 쫓아오는데 이건 제 체험이고 저의 실패의 원인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도덕경 제 6장에 보면 이거 해석 잘못해갖고 도덕경 해석한 사람들 다 바보되죠. 곡 신 불사 시위 현빈 현빈 지문 시위 천지근 몇몇약전 용지 불근 이거를 곡신이라고 한꺼번에 읽게 되면 아주 골치 아파지죠. 작년 작년 수능시험에 월곡 답가 월곡 이라는 분에게 올리는 시조가 이제 수능시험에 나왔는데 그 제 직계 할아버지거든요. 월곡 할아버지가 도인이셨어요. 의병장으로 하셔가지고 땅을 엄청나게 많이 봤고 아주 기와집에 살 수 있었는데 초과상간 짓고 사셨대요. 그러니까 땅도 많고 뭐 조술도 높았고 그랬는데 초과상간 짓고 사셨대요. 왜죠? 곡 개곡곡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갓 아이엠이 신은 나의 존재다 이런 것처럼 어떤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은 신이 죽지 않는다. 이거를 올짜기의 신은 죽지 않으니 이를 현빈이라 이른다. 현빈의 문은 천지의 뿌리다. 몇몇이 쫓아보존하면 아무렇지도 지치지 않는다. 이러면 노덕경에서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여자의 자궁이라는 등 암컷이라는 등 별의 별 희한한 소리를 하다가 도울 김영옥 선생이 도울이란 말이 배배 꼬이다 라는 뜻인데 정말 이상한 욕을 많이 먹죠. 근데 도울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욕을 많이 먹었죠. 이거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 정확히 해석하려면 계곡이 있는데 거기는 신들도 죽지 않는다. 거기를 이름하면 현빈인데 그윽하고 그윽한 빈 창조의 근원이다. 그 계곡은 이 물질세계로 생각하면 창조의 근원이다. 그윽하고 그윽한 창조의 근원이다. 근데 그 창조의 근원의 문은 이름 그대로 하늘과 땅의 근원이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이 근원은 몇 면이 작동하며 존재는 하지만 사람이 쓰려고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는 법이다. 용지 불군 게으르다 이거죠. 쓰려고 그러면 굉장히 게으르다. 무슨 소리냐 주인공이다 성품이다 신성이다 이거는 당겨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폭풍처럼 밀려들어오게 해야 된다라는 자기가 참된 인식을 해서 자기가 참된 인식을 해가지고 이 기둥 두 개를 기둥 하나로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에 대한 관념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관념으로 바뀌고 천친거울의 두 개 중에 하나의 동등한 권리를 이익과 손해 이익은 좋은 거고 손해는 나쁜 거잖아요. 나쁘다 좋다 여름은 싫고 가을은 좋다라는 이 나쁘다 좋다라는 관념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의식 위로 올라서게 되면 그때 균형의 힘이 폭풍처럼 일어나는 거지 주인공 주인공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공 열심히 찾으면 된다 하느님 열심히 찾으면 된다 관세음보살 열심히 찾으면 된다 열심히 염불해라 이게 젊었을 때는 되기도 해요. 그런데 도덕경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몇몇 약전 용지 불근 사람이 자기가 쓰려고 하면 이게 써지는 게 아니에요. 폭풍처럼 밀려오게 해야 돼요. 이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동한 거를 앞두고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